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는 일명 조재현 대법관의 검증조서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사무관 홍동연이 초안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바로 밑에 유일하게 조재현 대법관만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검증조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한 비호하기 위한 문건인 이유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출되지 않은 핵심 증거물입니다. 검증의 목적물은 가투표지 나투표지 이미지 파일 다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제출된 인천연수궐선거구 투표지는 거의 전부가 4.15 개표 속에 있던 투표자가 아닙니다. 4월 15일부터 인천지방법원의 증거보전 맹령에 따라서 완전히 투표함 전체에 인쇄된 투표지로 갈아치운 가짜 투표지를 바로 법원에 재판용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삭제하고 이 또한 새로운 투표지에 맞춰서 갈아치운 인쇄된 투표지를 스캔해서 받은 조작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법원에 재판용으로 제출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선거인 명부는 핵심적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7월 8일 날 법원에 증거 제출 명령에 따라서 비로소 7월 28일에 그것도 조작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도대체 가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리고 가짜 통합선거인 명부를 갖고 뭐를 하자는 것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부에 가짜 정거물을 위조 및 변조해서 제출했고 대법원은 진위를 따지거나 검증하지 않고 가짜 투표지를 카운팅하는 개수하는 이른바 쇼를 벌렸습니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우스운 짓들을 했는지를 지금도 저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 조서를 보면 지금도 정신나간 소리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신나간 소리라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두둔하는 내용이 바로 검증 조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증 목적을 지키지 못한 재검표가 아니라 재개표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 사전투표지에 인시된 qr코드를 인식 또는 분석 비교 방법 확인한다. 나 후보자별 유효표 무효표를 수량 확인한다. 다 투표지의 용지 또는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 부정한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재검표는 무엇인가 대법관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종의 검증입니다. 가장 먼저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입니다. 다 투표지의 용지 또는 인쇄 상태들을 확인하여 부정한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는 쓸데없는 짓이고 나는 대부분의 재개표 시간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샌 겁니다. 다를 먼저 하고 결국은 나를 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새는 해프닝을 그렇게 다를 먼저 하지 않고 표를 새는 나를 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새는 해프닝으로 100여 명의 참관인들이 24시간 동안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재검표와 재개표를 혼돈해서 재개표를 하고선 재검표를 했다고 우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24시간 배분면에서 보면 참관인들은 이구독성으로 다 투표지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소홀히 한 부분이다.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적게 투입된 것이다. 투표지 전체가 위조표인 상태가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투표지, 인쇄된 투표지, 그리고 위조된 투표지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세고 난 다음에 의심되는 것은 검정을 다시 하겠다는 앞과 뒤가 뒷습힌 그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룬 것입니다. 검정조사에는 피고 대린 김진동의 발언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고 생성되면 컴퓨터에 저장되면 이것을 USB에 저장한 이후에 컴퓨터의 이미지 파일은 삭제하였고 현재 USB에 저장된 자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검정기일 동안 아주 중요한 발언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실직고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인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정조사가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8일 검정기일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갖고 있지 않고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검정조사에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범법행위를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계의 증거물 가운데 한 가지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검정조사에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현의 검정조사를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용 비호용 자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동안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맨 먼저 제어용 컴퓨터 LG의 그램 컴퓨터에 보관됩니다. 이것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혹은 투표 중에 백업용으로 다시 USB에 복제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USB에 복제한 정보는 원본과 동일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된 것과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선관위 측은 원본은 없고 삭제해야 했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대한 선거범죄, 정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원본이란 정거를 인멸한 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원본 제출을 명령해야 되고 원본 없는 재검표, 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로 4월 15일 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스캔드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하는 순간 원고척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순간 자신들의 대규모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 행각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본 확인 없는 증거물을 재판에 활용한 또한 행법 제 155조에 위반됩니다. 피고의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원본 제출 명령과 아울러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 없이 재판에 정거로 활용하는 대법원은 바로 위조 및 변조된 증거물을 재판에 활용하는 행법 제 155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시험입니다. 이처럼 아주 지금 초한 감정, 검정조서의 앞부분을 잠시 살펴본 겁니다. 앞부분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검정조서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얼마나 모든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종류의 검정조서를 작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조재현 대법관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따위의 엉터리 같은 감정조서를 외부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감정조서의 상단에 보면 시작 부분에 보면 내용을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라는 이야기는 원고 측의 변호사들도 다 읽지만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계속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도 다 검정조서를 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검정조서를 읽으면서 정말 참 부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평파적이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어쩌면 이번 사건을 그냥 덮기 위해서 검정조서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재현 대법관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원고 측의 수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직한 검정조서, 올바른 검정조서, 정의로운 공정조서, 공정한 검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